새해가 밝았어요 드디어 햇비뉴 이연입니다 태국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햄버거 먹고 싶다 보여줄 수 있어 응? 진짜 예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에 왔습니다 5박 6일 정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헬스장만 가는 게 아니라 밖에도 좀 돌아다녀볼까 하고 합니다 백화점도 좀 가보고 아직 백화점 가는 것 밖에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태국에도 레고가 팔려나? 레고가 있다면 레고도 보고 뭐 이렇게 한번 쓱 둘러보고 와야겠네 서울가요 대상도 있고 29일 카운트다운 행사 31일도 센트럴 월드라는 곳에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해요 1월 2일에는 서울가요 대상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이번에는 호텔 안에만 있는 게 아닌 밖에 나가서 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Peace out 운동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좀 음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스토크가 있어서 스토크하는 상황이 있어요 스토크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 펜치프레스를 할까 펜치프레스를 할까 어깨를 할까 고민이 되네 그냥 가볍게 2,3등을 주저봅시다 레고 4시 1. Krypt 스텠크 끝! 끝! 오, 간혹가 있어. 오늘 운동은 끝났고 시안파라곤의 백화점이어서 레고가 있는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팬분들이랑 저렇게 놀고 저 따로 또 놀러 가야 됩니다. 태국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만, Peace out! 네, 여러분들 저는 화장도 했고요. 예쁘게 꾸몄는데 방금 시안파라곤 가서 팬분들이랑 기자분들 만나서 뭐 행사 잠깐 갔다 오고 호텔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따 공연을 7시에 시작하고 그거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운동을 한 판 땡기고 오늘은 유산소를 좀 빡세게 해볼까 합니다. 아, 근데 자꾸 호텔 있으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자, 뭐 여하튼 간에 운동하고 밥을 먹으러 가든지 밥 먹고 운동을 하러 가든지 어쨌든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따가 공연장에서 또 만나요. 빠이! 안녕하세요. 저는 식기 전에 방에 와가지고 복근 운동 이렇게 호딱하고 그리고 식고 나서 게임했어요. 제가 5박 6일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메이플스토리가 이벤트 하고 있어서 메이플스토리 하러 왔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켜놓고 네, 이제 메이플스토리 그 경험치 쿠폰 시간 다 써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 와주신 팬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팬분들 너무 많이 오고 그냥 일반 관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태국에서 나를 그리고 갓세븐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공연 너무 재밌게 하다가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코콩깡 해버굿나잇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쉬는 날입니다. 그 백화점을 좀 가려고 해요. 백화점으로 백화점으로 렛츠고! 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따로 오네. 돈이 따로 오네. 소유라면에다가 조자 본 아사이비를 아, 그래? 아, 5시부터 돼? 저는 지금 백화점에 도착해서 스태프랑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태국 술 마시는 게 5시 이후부터 된다고 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원래 아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5시부터 술을 판대요. 태국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밥 먹고 레고 갔다가 셀린느 이렇게 한번 쓱 돌아볼까 합니다. 이제 음식이 하나씩 나오네요.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만두가 맛돌이네. 한국인 뉴스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면 맛볼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네가 꼭 여기 지형 우리 고구들 고구들도 다리 응? 그녀를 뿌려보니까 괜찮다 잘 먹었다 지금 레고 보러 갑니다 샴파라곤 백화점 2층 가면 이렇게 열심히 레고를 보러 가는 중이에요 우와! 뭐 다른 거 있나? 레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어? 이거 다 만들었던 거다 재즈클럽들 그랜드 피아노 이게 상황 싶은데 환율 대상기를 켜야겠어 와 그렇게 싸진 않네 그렇구나 역시 레고는 어딜 가나 비싼 거 같아 한국에서 판매가 종료됐던 것들이 없네요 좀 있네요 그냥 레고에 있는데 항상 행복해 670 이마트면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들어가면 찍도록 해볼게요 찍을 수 있으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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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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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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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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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밖에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일단 커피를 사러 가 볼게요 이런 커피집에 커피 마시러 왔어요 놀려고 했는데 확실히 저는 밖에 나가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체 지쳐버리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벌써 졸리고 피곤한데요? 레고 스피드 제품 하나랑 수영복 바지 하나 사 왔어요 수영복을 챙기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올해나 잠깐 빠졌다가 올까 생각 중입니다 조립을 하고 싶은데 스피드 챔피언 좀 참고 한국 가사인데 이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점점 자동차 먹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좀만 쉬었다가 수영이나 좀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빠염 이제 수영 다 하고 마사지 받고 왔어요 밥 먹고 쉬다가 게임하다가 자야지 싶어가지고 다 시켰습니다 진짜 밖에 그 잠깐 나갔다 왔다고 저는 힘드네요 내일은 이제 31일인데 태국 아가새 분들이랑 같이 보내게 될 거 같아서 기분도 남다르고 좋고 뭔가 신기하네요 내가 새해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사실 흔치 않은데 신기해요 그냥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텐사인에 있고 밤 11시에 카운트다운 행사가 있어서 열심히 즐겨야죠 카운트다운 행사 해빈휴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갈게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른 호텔에 왔어요 이거 진짜 호텔이 좋네요 여기 40 몇 층이어서 밖에 보실까요? 진짜 장난 없죠? 미쳤어요 바깥 세상이 여기 40 몇 층이네요 여러분들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면 무서울 거 같은데 그만큼 높은 곳은 기분도 좋지만 무섭기도 한 거 같네요 하이 이제 면도하고 준비하러 가볼게요 준비하러 빠영! 호텔 옮기고 운동을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잠깐 하러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러닝 타고 운동 하나하나 할 때 조금씩 찍어보도록 할게요 운동 찍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러닝하다가 너무 눈치보여서 그냥 후딱 하고 왔습니다 사실 시간이 20분, 30분 밖에 없어서 자전거 타고 등 한 세트만 하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일단 여러분도 이거 보여줘야 돼요 노을 풍경입니다 엄청 예쁘지 않나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예뻐 카메라에는 다 안 잡히는데 더 예쁩니다 저는 이제 씻고 카운트다운 하러 가야 됩니다 바이바이 이제 포토벌 같은 거 인터뷰하고 이제 공연까지 한 3시간 남았는데 혼자 목 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공연을 야물딱지게 잘 하고 새해가 밝았어요 드디어 햇비뉴 이여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새해여가지고 태국에서 카운트다운 하고 거기 호텔에서 잤어요 왜냐면 차도 너무 막혀서 어제는 거기 호텔에서 자고 혼자 맥주 한 캔 까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다시 서가대를 들려서 리허설을 했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호텔에 왔습니다 오늘은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2시간 받을 거예요 왜냐면 몸이 힘들어요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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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한식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크 그만 먹고 한식 먹고 싶습니다 김치찌개나 뭐 이런 대육볶음 이런 거 순대국밥 순대국밥이 있으려나 그런 이유들이 먹고 싶어요 그냥 한식 나 한식이야 한식이 이런 건데 뭐 어쨌든 오늘은 호텔 있을 거 같아요 미안해 나는 밖을 잘 못 돌아다녔어 그리고 아까 리허설 하는데 너무 더운 거야 방에서 버블이나 해야겠어요 하하하하하 방에서 하루종일 버블해야지 그러면은 일단 마사지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띠어 내일 서울 가야 대상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네요 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28, 29, 30, 30일 1, 2 5박 7일 이겼네 왜냐면 3일날 도착하니까 하하 이야 일단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 서가대를 끝으로 저는 조금씩 쉬면서 콘서트만 준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가수 형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기회가 빨리빨리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브이로그 조금 더 많이 찍을 거 같네요 내일 무대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굿나잇 지금 서울 가야 대상 와 있고요 드디어 오늘 서울 가야 대상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햄버거 먹고 싶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라면도 라면데 봉지 라면을 좀 먹고 싶다 일단 하나하나씩 해치우고 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리허설 끝났어요 밤 공연이라 진짜 다행인 거 같지 안 그랬으면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거 같습니다 맛있겠다 짜잔 맛있겠다 저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먹으려고 해요 계속 호텔 안에서 막 케이크 같은 거 먹으니까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러면 역시 코리안 잘 먹겠습니다 음 제육볶음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음 근데 뭔 음식이 다 빨갔네요 라메 맛있다 오늘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오늘 오자마자 생방이 있었어서 라디오를 끝내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켜게 되네요 지금까지 최영재 태국에서 새해 맞기 브이로그 겸 새해 카운트다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힘든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제가 간단하게 노래의 강이 가음이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복압이 살짝은 이게 버텨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배가 막 으아 으아 가 아니라 톡톡톡톡톡톡톡 약간 쳐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텐션이 풀려버리면 목도 같이 풀리는 느낌이야 뭔지 알죠? 흠 흠 한 호흡으로 코로 나가게 열 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상 영재의 깨알 보컬티비였습니다 흐하하하 뭐하는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